선배님 편지 왔습니다 그래? 누구한테 오냐? 혹시 태희? 네 태희씨한테 보낸 편지가 반송되었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태희라면 최저광 병장님께 고백한 그 여신 후배? 선배 짝사랑했어요 뭐? 선배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 여신을 저 등신이 휴가 나가서 만나기로 해놓고 화장실에서 2박 3일 동안 자네라고 놓쳤잖냐 웃지마 자식들이 남은 속이 다 죽겠구만 그만 포기하시지 벌써 반송된 편지가 수분통은 넘는데 미쳤냐? 난 절대 포기 못해 5회만 풀리면 다시 잘될 수 있어 꿈도 야무지다 진짜 나 편지 한 통 더 왔습니다 누구지? 우와 우와 되게 예쁘다 이 여자 누굽니까? 어 내 친구 줘봐 예 아니 최저광 병장님께 이렇게 이쁜 친구가 있었습니까? 왜? 소개해줄까? 말입니다 해 정말입니까 오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키 178. 직업 배우. 이름 김덕철. 김덕철 뭐 섹시하네 섹시. 아니 내가 아는 여자 중에서 독철이 있어. 아 진짜니까? 작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특전사를 전역한 내 불알 친구다. 그럼 이 여자가 진짜로 남자란 말입니까? 그래 인마 이번에 영국에서 여장 남자 배우 맡았다고 기념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낸 거다 자식아. 자식 하여간 여자는 엄청 밝힌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진이 그토록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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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왔대. 대학교 친구라 카던데. 파트 준비해가 행정만으로 온나. 정석. 네 알겠습니다. 대학 친구? 제가 진짜로 궁금해서 그런데. 하늘의 맹세코 진짜 진짜 진짜. 대학생이 맞습니까? 아 놨다니까. 나 음대생이야 음대생. 그것도 풀룻 전공. 음대? 풀룻. 하하하하하하. 아 이 자식들이 사람 말을 못 믿네. 좋아. 시상은 아니야. 풀룻은 사람을 쳤겠지. 90킬로짜리 틀었나 보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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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번 휴가 때 태희 만나기로 했다가 바람 맞췄다며? 태희 요즘 허구헌 날 술 마시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냐. 야 그게 내가 바람 맞힌 게 아니라 아예 휴가를 못 나갔다니까. 뭐? 화장실에서 잠깐 존다는 게 2박 3일을 자버렸다니까. 뭐? 하하하하하. 태희는 너 지금 다른 여자 있다고 생각하던데? 군대에 갇혀있는 사람이 여자가 어딨어 여자가. 이 젠장이. 얼마 안 있으면 쟤 되니까 만나서 오해 풀면 되겠지 뭐. 근데 너 좀 서둘러야 될걸. 태희 다음 주에 유학가. 미국으로. 뭐? 유학? 아이고 이거 어쩌네. 눈앞에서 여신 후배 놓치겠으냐. 아. 싫어 젠장. 말년에 여신 후배를 눈앞에서 놓치다니. 그것도 화장실에서 2박 3일을 자는 바람에 놓치다니. 아. 충성. 어. 충성. 전달사람이 있다. 요번 주말에. 봄맞이 이벤트로 애인사진 콘테스트가 있다. 아. 뭐랍니까. 중대 분위기 흉흉해지게. 응마는 사람들은 오늘 내로 애인사진을 제출해주길 바란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1등한 사람한테는 보상휴가니까네.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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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사진. 누나사진. 부배사진. 선배사진은 절대로 안된대잉. 선배사진. 알았지. 선배사진. 그럼 이거. 마감한대잉. 예. 재정아이. 형 고관님. 저도 응모하겠습니다. 재정아이. 네 애인 있었나. 진짜가. 저. 지난 휴가 때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친구입니다. 덕철. 아니. 덕철하고. 그래. 니 거짓말이면 염창인거 알제? 정말 제 여자친구 맞습니다. 그래. 알았다. 야. 재정아이. 대단하네. 야. 아. 쟤 왜 미쳤습니까? 지금 뭐 어쩌려고 그럽니까? 걱정마. 어차피 뒷주사를 할 것도 아니고. 안 걸리면 그만이야. 나. 죽어나가야 된다. 반드시. 하지만 그 사진이 그토록 끔찍한 사건을 불러오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자. 지금부터 봄맞이 이벤트 애인사진 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겠다. 2중대 1소대 이병 김동준. 이병 김동준. 아 동준. 3중대 2소대 상병 김민수. 상병 김민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3중대 3소대 병장. 최종훈. 병장 최종훈. 이야. 내가 됐어. 내가 됐다고. 공기 지금 영창 끌려갔는데 무슨. 자. 축하한다. 이상 3명은 최종 결선에 진출한다. 따분 실행해. 정사. 저. 최종 결선. 그게 무슨 얘깁니까? 요즘에 하도 거짓말하는 놀이 많아가. 이번부터 최종 결선 제도를 도입했다 아이가. 그래서. 다음주 토요일에. 여친들을 이 부대로 직접 투자해 가. 최종 결선을 치러서. 보상 휴가전을 뽑기로 했다 아이가. 이런 젠장. 이런 젠장. 최종훈. 최종훈이 네 표정이 와그라노. 아하. 아하. 아닙니다. 아하. 아이 뭔데 이 자식아. 덕철아. 내 친구 덕철아.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어? 너 미쳤냐? 나보고 여장을 하고 니네 부대로 오라고? 덕철아. 불할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 부탁 좀 할게. 요즘 보험이랑 연극이랑 투잡 뛰느라. 잠잘 시간도 부족해 죽겠구만. 후소리 하지 말고 끊어 자식아. 잠깐. 좋아. 그 보험? 내가 들어주나 내가. 정말? 몇 개? 상해랑. 실비? 암보험까지 추가하면. 내가 생각해보지 뭐. 이런 치사한 자식. 좋아. 콜.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을까요? 아. 종신보험이랑 실손보험이 얘기했겠죠? 아. 오. 오. 이거. 오. 어 이거. 어? 자기야! 어! 덕키야! 체중이 저놈한테 저런 능력이 있었나? 대단해! 살살하느라 단팥빵 터진다 고맙다 친구야 이 은혜 당황상 잊지 않으면 일 끝나면 보험증서에 사인부터 하는 거다 약속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시작해볼까? 오케이 보고 싶었어 자기야 나도 보고 싶었어 자 이쪽으로 하하하하 제 여자친구입니다 다녀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천리길이라도 와야죠 아 진짜 그런데 이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깨꼬리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아니 근데 이 키도 엄청 크시고 이 어깨도 딱 벌딩 등이 있고 아 이 친구가 운동을 했습니다 배구 스파이크 하하하하 스파이크 아 그래 네 영복아 네 그 아리따운 여성분한테 그 무슨 소리야? 아 네 자 먼저 남자친구들이 생활하는 막사부터 한번 구경하시죠 하하하하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가시죠 갑시다 하하하하 자 여기가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힘든 일거를 마치고 편안하게 쉬는 곳이죠 자 보십시오 정말 청결하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여전하네 어? 물이 온다고 쇠가 빠지게 청소한 거 보니까 시끄러운 자식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드세요 드세요 하하하하 근데 이제 풍만에 맞습니까? 네 하하하하 똥꼬 오랜만인데 군대리 형님 갑자기 확 땡긴다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이 뭐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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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족구에서 우승하는 팀이 오늘의 우승자로 결정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력당당히 에? 페어플레이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실시 하하하하 플레이볼 플레이볼 오오 플레이싱 플레이싱 1대0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단하구만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플레이싱 2대0 천 вос ὦ 황은 이已经ill수가 없는 là 파악 조쿠의 신 최씨로 불려있는 말년최 병장과 특전사 точно 최강전 우승에 빛나는 윤덕철 예비업 병장은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하하하하 결국 21대0 퍼펙트 게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1대0 게임. 흑 하하하하 하하하 하 하하하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잘 되겠습니다. 잘 갔다였나? 그래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이게 뭐야? 이 물컹한 이 느낌.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남자잖아. 최종훈의 일만. 저기 그게 말입니다. 최종훈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봐. 최종훈 이미.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말년 최병장은 결코 만만한 인간이 아니었다. 말년 최병장은 최후의 승부수를 뛰었다. 맞습니다. 덕희. 아니 덕철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뭐라고? 덕철이. 제인 맞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우. 일만요. 미친다. 야. 너 지금 무슨. 가만있어. 차라리 잘됐어. 덕철아. 우리 이제 너는 숨기지 말자. 우리의 사랑을 숨기지 말자고. 최종훈. 우리가 그런 거짓말에 속을 것 같아. 거짓말이야. 하긴. 믿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 확인시켜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야. 뭐. 뭐. 뭐라고 했었는데. 야. 너 왜 이래.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어? 덕철아. 우리 진하게 딥피스 한 번 하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미친 자식. 죽으면 죽었지. 그건 안돼. 상해, 실비, 안보 그리고 종신보험 받고. 우리 부모님에다 내 동생 종신보험까지 들어주마. 뭐?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 미친 자식아. 눈 딱 감고 키스만 한 번 하면 돼. 그럼 이달의 보호망자리는 네 거라고 네 거.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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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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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내 보랄 친구! 누가 땡 나서 너한테 가려고 대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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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년 최병장의 승부수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고 결국 말년 최병장은 또다시 군기교육대로 끌려갔다 대희야! 대희야! 경찰이라서 피스까지 했는데 신병이 왔답니다 신병이 왔다고? 그건 재밌겠구만 언제에도 신나고 즐거운 신병놀이 시간이 돌아왔구만 어? 신났네 신났어 저거는 까문균이고 고생시키고 신병보다 놀아! 괜찮으십니까? 야! 너 미쳤어 이 시키야! 왜 뒤질라고 내가 네 친구로 보여? 진짜 아저씨 참 신병이 목소리 봐라 지금 속삭이는 거야! 죄송합니다 너 지금 나 사랑하냐 왜 속삭여 왜 속삭여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무슨 미친따 같은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안 그쳐 이 시키야 진짜 조성 어 조성 미안한데 신병 자네 잠깐만 나가 있겠나 어 그래 이리 오나 아니 무슨 일입니까? 니가 비상사태다 비상! 니들도 봐와서 알겠지만 오늘 전출 온 신병은 관심병사다 전에 있던 부대에서 탈영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아니 탈영 말입니까? 그 부대 고참들이 신병을 데리고 장난을 쳤는데 심약한 신병이 배신감을 느껴 탈영을 했다는 거 아니 무슨 장난을 쳤길래 거 왜 고참이 옷 바꿔 입고 이등병인 척해서 신병 뒤통수 치는 장난 있잖아 야 너 삼소대 새로운 신병이니? 네! 이병! 신! 조용히 나도 오늘은 신병이야 하 아 그렇다니까 계급장 보면 몰라? 진짜지? 아 그렇다니까 야 근데 너 선임들 봤지? 진짜 사이코들이지 않냐? 그러게 나 나는 완전 정신병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 그럼 누가 제일 싸일 것 같은데? 그거야 그 상병이지 그 이빠 자일리에토 같이 생긴 애 있잖아 아 지모창 상병 나는 완전 아주 생뚜라인 줄 알았어 니들 표정이 왜 이래? 설마 신병놀이 한 거야? 문 대장 병장 김재호 그런 거야? 경기야 충성 잠깐 으이씨 아 에? 그럼 저보고 계속 이등병인 척 하는 말씀이십니까? 그러게 누가 신병놀이를 했어 누가? 아 그건 소대 전통이 시끄러 그러다 신병이 이 사실을 알고 또 탈영하면 어쩔 거야? 제대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이등병인 척하고 있어 대리 형님 그건 저 나 요즘 진급 심사 중인 거 알고 있지? 만에 하나 사고 터져서 진급에 문제 생기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다들 내 말 뜻 잘 알지? 야 절대 신병이 최종 병장의 정체를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자네는 지금부터 이등병이야 이등병 알겠나? 제 대장님 그럼 제가 더 높은 겁니까? 어디가 높아 이런 젠장 말년이 이등병이라니 제대가 코앞인데 다 신병이라니 이런 젠장 그렇게 말년 최 병장은 졸지에 신병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야, 정진욱 이병 정진욱 너 걸레 그거 언제 빤 거야? 지금 빨리 빨라와 예, 알겠습니다 야, 신병 가서 걸레 빨라와 이병 신, 현, 다 예, 알겠습니다 야 너 뭐해? 걸레 빨라 안 가? 너 미쳤어? 고참이 걸레 빨라 그러잖아 빨리 일어나 걸레? 아, 나 이 자식이 정말 이게 보자고 이병, 최종, 은 걸레 빨라오겠습니다 어, 그래 알겠습니다 어, 그래 갔다 와 어, 그래 갔다, 갔다 와 갔다 야, 최종원 걸레 똑바로 못 발어? 야 너 왜 자꾸 같은 신병끼리 잔소리야? 네가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나 전출 오기 전에 다른 부대에 있다 왔거든? 나 4월 군번이야 너 5월 군번이지 그러니까 내가 고참이라고 알았어? 뭐? 내가 네 고참이라고 고참 고참한테 관등성명 안 돼? 이건 씨 야, 넌 내 이병, 최종, 은 막내가 목소리 봐라 속삭이냐? 어? 더 크게 못해? 대 대 미경, 최종, 은 똑바로 해라 빨리빨리 임마 야 이런 젠장 이런 젠장 말년에 막내라리 말년에 이등병 노릇도 모자라서 소대 막내가 내다리 이런 젠장 똑바로 안 하냐?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빡빡 좀 닦으라고 너 지금 이사를 쓰는 거야? 이영주 이병님 얘 뭐라고 좀 해 주십시오 제 말은 듣진 않습니다 어? 아, 저기 그게 이분은 그 이분이라니 아,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야, 막내 너 걸레질 똑바로 못 네? 싫어, 이 씨 야, 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삼소대 충성 네, 충성 막내야 우리 막내 최종웅이 잘하고 있지? 예 장난 한번 쳐, 쳐 봤습니다 하 하하 하하 아 힝힛 야, 니가 잠을 자? 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병이 피엑스로 와? 야, 구참되면 어떡하라고 빨리 치워 이 자식아 빨리 치워 이 자식아 빨리 치워 관심병사의 갈굼은 점점 심해졌고 만련의 스트레스 또한 점점 커져갔다 그래 난 저서 입시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그 지긋지긋한 농로부터 자유롭고 말겠어 프리덤 도대체 야 너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넌 내 덕에 이만큼만 다친 줄 알아 얼굴이 한 자식이. 뭐야?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삼소대.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시끄러워 아래야. 시끄러워 아래야. 이런. 진짜. 너는 추는게 좀 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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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